비 SCR 화성시청 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이길수가 있거든요 썰으론을 믿고 플레이를 만들 필요가 있는 두팀의 선수들 김문수의 서비스 으흐, 백핸드 플립으로 임규현의 서비스 강한 공격, 김문수 스코어는 3대2 넷 싸웁니다 탑스피드라이브는 워낙 서로들 잘 벌기 때문에 김문수와 강하게 직선으로 뽑아줍니다 5홀 동점 빠르게 타임하우스를 요청했던 화성이었습니다 백핸드 이후에 포핸드로 받아 냅니다 강한 탑스피! 마침표를 찍는 서현우 스코어는 7대5 짧게 자 이번에도 탑스피! 자 리시브 놓치지 않고 서현우의 서비스 자 이번에는 백핸드 플리그 서현우의 서비스 강한대가 썬 박민준의 서비스 오우 서비스 네 반대로 부창신청해서 리시브 미스를 했네요 직선적 꼽아주면서 김문수의 서비스 백핸드 이번에도 임준의 서비스 짜블리시브 직선 서현우의 서비스 짧게 백핸드로 직선 그대로 이번에도 타이밍으로 지는 김문수의 서비스 이번에도 박민수 조금은 답답한 흐름에 화성시청 답스민 잘 받았어요 수비적으로 플레이합니다 자 황민준이 익히 회 스코어는 3대0입니다 백핸드 플레이 백핸드 블 crosses 백핸드 플레이 던 budgets 더 흐름 가히는 붓 내밍 예 pronunciation 백핸드 직선으로 이번엔 서비스 자 이번에는 깊은 결정이 나겠죠 다시한번 서비스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 리시브 박민준의 서브 백핸드 확률이 많습니다 자 이번엔 세은우의 서비스 이번엔 본인 손 스스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했던 임규현이었습니다 깊숙한 코스를 깊숙한 코스도 임규현의 서비스 백핸드 강하게 박핸드 받았습니다 서비스 임규현 짧게 자 박민준 김우수의 서비스 백핸드 직선 강한 탑스피 이번에는 서현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매치 포인트 부천시청입니다 박민준의 서비스 대각선 잘 받았어요 결국은 박민준의 서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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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 history